안녕하세요. 스탑요정 이예린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탑5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GST입니다. 일단 오늘 정말 더웠죠.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입 벌려 액칩냉각 들어간다 라는 말을 제가 해주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액칩냉각 섹터 잠잠합니다. 오늘 GST도 이렇게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 왜 탑5에 올라와 있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기대를 해보는 건 액칩냉각 한 번 더 집중해볼 타이밍이 온 건가?인데요. 세 분의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애플의 WWDC가 개최가 되는데요. 애플의 첫 AI 주목을 받고 있죠. 만약 제가 LG 이노텍이라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애플 난 너만 바라봐 라고 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 일단 왜 이유가 뭐냐면요. LG 이노텍의 매출 80% 이상이 이 애플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 WWDC의 찐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일단 날씨가 점점 더 빠르게 더워지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에어컨에 작년보다 더 빨리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방방냉방이라는 귀여운 단어도 나왔는데요. 이게 방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세코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주가도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트렌드를 입증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여름 테마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야 필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인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전기차 수혜주로 불리고 있죠. SOFC 부품도 공급하고 있고 또 고속충전 배터리 UC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될 건데 주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력 대란에서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세 분의 테마 안에는 이 LS 머티리얼즈가 찐 수혜주로 들어있을지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경동 인베스트인데요. 혹시 시간 외에서 주가 확인해 보셨나요? 일단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경동 에너아이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무증자로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오늘의 상한가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까지 저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출발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라고 이혜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도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질문 받아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특별한 탑5 시작합니다. 다섯 종목을 뽑아서 왔고요. 방금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혜린 아나운서가 굉장히 밝게 해줘서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텐션이 왜 이렇게 좋냐. 엄청 올라가 있다. 밝아서 좋다. 밍뚜 하나가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 혜린 아나운서가 최대한 밤에 힘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밝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예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탑5 이렇게 다섯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ST, LG 이노텍, 파세코,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GS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기술과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이 시점에서 GST, AI 투자에 관련돼서 이 투자 투심이 분산이 된다면 잠시 소외됐었던 냉각 기술 쪽으로 다시 좀 투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번 주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관망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었던 냉각 기술 그중에서도 GST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GST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맞는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GST 하나, 둘, 셋 하면 지금 봐도 좋다. O, 아니다. 지금 안 봐도 좋다. X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냉각 기술 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저희 회의 시간에 여기서 다섯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얘기하고 싶으세요? 여쭤봤을 때 김병진 매니저가 저 GST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GST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이 칠러랑 스크로버인데요. 이쪽도 마이크론 향으로 매출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거고 마이크론이 미국에 보조금을 받아서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HBM도 생산할 거잖아요. 그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이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이상형 애침냉각까지도 국내에서 유일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상형과 이상형 애침냉각이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형 애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구조로 조금 더 열을 한 번 더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칩이 지금은 HBM이 8단이지만 12단도 가고 16단도 가고 더 이제 적층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열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정말 애침냉각의 시대로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 애침냉각이 없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한 48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액침냉각과 냉각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주가는 더 올라야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5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짧게 짧게라도 조금씩 들어보고 싶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5 들어주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테마가 일단 좋아서 좀 들어드린 것도 있는데 저는 GST도 좋은데 조금 다른 데로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극동유화 가지고 시나리오 한번 썼잖아요. 극동유화가 데이터 센터 냉각수 들어가는 거 유동파라핀 만듭니다. 또 데이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필수 오일도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이런 소재 섹터가 있어요. 원래 특히나 SK실테론에서 만드는 냉각수가 많이들 들어가는데 SK실테론은 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꼬아보면 최근에 HAVC가 갔잖아요. GST가 못 가는 이유는 당장에 실적적으로 찍히는 게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직 안 만들어지잖아요. 데이터 센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전력적으로 가버렸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냉각시장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틀거리는 게 있어요. 초순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순수요? 초순수요. 그게 뭐죠? 말 그대로 초... 맛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김병진 배우선님...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닙니다.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혼술 얘기했다고 초순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이슬과 비슷해서 혹시 그건가 해가지고... 오늘 좀 소주 한잔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소주 한잔 안 할 수 있는 종목 얘기하면서 축배 들어야죠. 이제 초순수 말씀드린 게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물이에요. 흔히 얘기해가지고. 순수한 물, 초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순수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소재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초순수 관련 주 쪽 하면 한성크리텍이라고 있는데 한성크리텍 같은 경우에도 이거 수자원, 수처리 쪽의 종목인데 수처리 쪽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GST도 좋은데 GST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기업 평가, 특히나 지금 매출로 아직 입증 증빙이 아직 한 차례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성 붙여서 간다면 한성크리텍이나 이런 수처리 쪽으로도 붙여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제 투자의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좋겠다. 냉각 시장은 지금 당장 AI 시장이 가는데 함께 쫓아갈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GST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성크리텍을 받도 좋다라는 플러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또 가지고 왔던 게 냉각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버스티홀딩스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시장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백일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GST는 액심냉각 관련해서는 앞에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식 칠러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ST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 칠러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파운더리 업체인 TSMC에 공급하기 위해서 2년간 데모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올해 TSMC로 전기식 칠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GST 주가가 많이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액심냉각이 GST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칠러가 사실 전기식 칠러가 TSMC에 공급하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날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GST는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있지만 TSMC에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예상대로 TSMC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액심냉각 외에도 전기식 칠러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심냉각뿐만이 아니라 전기식 칠러 쪽도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GST 오늘장에서 마이너스 대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액심냉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할 건데 다음에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경동인베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2.2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갖습니다. 일단 지금 정보를 찾아보면 자회사 경동 N.O.I를 소규모 흡수합병한다 하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를 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고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경동인베스트 앞으로 좀 봐도 좋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님이 O를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주셨고 나머지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O를 들어주신 연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일 하루 중은 좀 더 괜찮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합병 이슈 때문에 갔다고 보는 건 좀 어렵죠. 합병 이슈 이번에 이야기 나온 자회사가 이미 지분율 100% 들고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큰 저는 합병 쪽으로 이슈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동인베스트먼트가 테마가 있어요. 리튬 쪽으로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 나라가 어디냐?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리튬 광고 쪽으로 이 경동인베스트먼트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순밭길 관련해서 오늘 이런 기사도 있어요. SK에이코플랜트가 19조 카자흐스탄 리튬 광고 개발에 힘을 보탠다. 아, 카자흐스탄 쪽에서 리튬 개발 진행 들어가는구나. 광물 자원과 관련된 협력 들어가는구나 해서 경동인베스트먼트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튬 광고 특히나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많은 상황인 만큼 경동인베스트먼트가 이 리튬 테마 쪽으로 좀 움직인다면 내일 하루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보실 법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정부 정책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괜찮지만 경동인베스트먼트가 그래서 리튬 광물 쪽으로 수에 어느 정도 보면 연관성이 많이 높은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죠. 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광물 관련주로 내일장 좋은 흐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튬 쪽으로 좀 묶어서 봐서 경동인베스트 여전히 5를 유지해 주셨는데 사실 예전에 크게 올랐던 걸 보면 티타늄 광채 발견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컸더라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은 티타늄 쪽보다는 리튬 쪽으로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그렇죠. 테마가 지금 당장 리튬으로 붙었으니까요. 티타늄으로 지금 테마가 붙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테마가 그럼 리튬으로 붙은 게 맞느냐라고 하시면 카자흐스탄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경동인베스트먼트가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카자흐스탄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경동인베스트먼트다. 내일 하루에 근데 등락폭은 아마 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이게 2차전지 광물 테마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리지수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동인베스트 5를 들어주신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김병진 매니저님은 X 들었는데 계속 끄덕끄덕끄덕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X를 들은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상 확률이 너무 좀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자회사를 합병한 건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티타늄 광산에 대한 우선 개발권에 대한 그런 것들 이것도 사실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가에서 고가가 너무 좀 떠서 출발을 한다면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가에서 고가를 너무 크게 뜨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그래도 뭐 단기 매매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뷰까지 들어봤고 백인원 매니저님은 X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동 N.I. 인수하는 게 크게 주가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 종목인데 리튬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많이 등락을 좌우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동인베스트 차트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차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에서 2차전지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가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혹은 실적이 찍히거나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GST 경동인베스트 해봤고요. 다음은 전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 만큼 댓글창에 있는 종목 LS 머트리얼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4.47%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오전장 초반에는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14%대 상승률을 유지해 주면서 마감까지 갔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당연히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LS 머트리얼즈 지금 시점에서 봐도 좋은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O, O, O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특이점에서도 LS 관련주들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 종목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 이미 민서 하나가 다 얘기했잖아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끝이에요, 그게. 이게 끝이라고요? 네, 좋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좋은 연휴는 다 이미 이야기했는데 굳이 여기서 더 추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끝납니다. 최근에 시장을 대표하는 거,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다 있네요. 좋습니다. 시장을 대표하는 2차전지, 신재생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백일현 매니저님도 O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을 좋게 보기 때문에 O를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두 개 다 있어서 좋은 건지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말씀 잘해주셨지만 신재생종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그리고 6월달은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중복인 LS머트리얼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객관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때요, 매니저님? 실제 전기차 업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퍼포먼스는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를,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조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너무 전기차 쪽에서 커나가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고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을,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전기차 업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정도 바닥보다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빠지지 않을 거다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바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LS 머트리얼즈 두 달 만에 지금 한 30%가량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LS 머트리얼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울트라 커페시터를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울트라 커페시터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전력이 끊기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울트라 커페시터들이 많이 탑재가 돼야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이런 쪽에서도 울트라 커페시터가 굉장히 장수명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빠른 충방전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전력 발전 규모를 보면 천연가스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신재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6% 이상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울트라 커페시터가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2024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 보면 한 326억 정도 영업이익은 12억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소식이 나올 때 같이 해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커가는 종목이라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모멘텀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모멘텀도 있는 LS 머트리얼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조사를 해봤을 때 원래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우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이든이 따라잡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말, 6월 27일인가에 토론한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그럼 거기서 조금 바이든이 치고 나간다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병진 매니저님? 어, 토론이랑 LS 머트리얼즈랑 연관성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어, 그렇죠. 토론과는 조금, 그래도 근데 정책과는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제 신재생을 늘리겠다라는 추진 방안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IRA라는 법안으로 통해서 전기차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신재생에너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토론을 기점으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수록.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7%가량의 좀 이탈을 했대요. 바이든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나 아직 좀 관망하겠다라고 빠진 성도가 한 7%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해지면 다시 이쪽으로 모멘트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민서우 아나운서님이 주식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그렇게 계획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다 주식도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S버트리얼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파세코 폭염 관련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0.10%로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34도.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이스크림 빈과주는 빼고 그중에서도 폭염 관련주 파세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말고도 계속해서 덥다 덥다 하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관심 종목 좋다 하면 5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와우, 반전을 주는 김병진 매니저. 왜 5를 또? 사실 뭐 여름에 여름 관련주가 안 가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갔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아직 한 번밖에 안 갔잖아요. 한 번밖에 안 갔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6월인데 뭐 8월까지 충분히 한 번은 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세코 같은 이제 여름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땐 철저하게 좀 차트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고점 말고 차트 흐름 잘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이 엑스를 들어주신 이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왜 엑스를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지난해 방송에서 파세코를 한 번 추천했다가 큰 코 다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파세코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관련 종목들은 이제 항상 이제 여름철에 잘 가던데 파세코를 사실 여름철에 항상 잘 갔었는데 지난해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밀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다행히도 파세코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파세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파세코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추천하지 않겠다.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조범수 매니저님도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파세코 사서 써봤는데 쓰다가 팔았어요. 몇 년도씩? 한 1년 쓰고 팔았어요. 서재가 너무 더워가지고 서재에다가 쓰다가 창문형 에어컨 쓰다 팔아봤는데 사실 이제 앞서가지고도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뭐 파세코 말고도 살 거 많잖아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근데 가전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비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만 보고 지나치자.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세코 이야기 나눠봤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이번에 있는 LG인호텍 이야기 OX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인호텍 지금 WWDC를 앞두고 지금 이 모멘텀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하면 O, 아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G인호텍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세모 저렇게 작고 조범수 매니저님 궁금하게 만들면 무료방송 가서 들으면 되죠. 지금 LG인호텍, WWDC 애플 관련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세 분 모두 각각 다르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무료방송 찾아가셔서 더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특별한 탑5를 했는데 조금 더 알차게 계속해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길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방송이 마감하고 바로 10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은 AI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얘기들을 조금 안 드렸는데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무료방송 들어오셔서 제 내용들 이야기 드려보시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되실 거고 또 AI 전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모두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무료방송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10시에 김병길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잠시 후 10시에 무료방송 시작하고요. 오늘 지금 봤었을 때 엔비디아 이제 익면 분할도 있는데 천연가스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올라가면 봐야 되는 주식들 전력과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주식들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또 조범수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보셔서 질문을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엽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아침 8시에 사나이 백인엽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엽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고 최근에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6월달은 2차전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를 왜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엽 매니저 꼭 검색하시고 매일매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백인엽 매니저 이번 달에는 2차전지라고 합니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8시 백인엽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백인엽 매니저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오늘 6분 당첨이 됐습니다. 6분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당첨자 번호 5477님 그리고 1817님 8626님 8033님 4844님 9175님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모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응원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응원 댓글은 저희 매니저들께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 수치면 상황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정